여러분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 아즈로크 TCG 게임입니다 TCG라는게 테이블 카드 게임의 약자죠 이 게임도 퍼니토 게임인데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가 없어지면 이 게임도 사라지기 때문에 백업도 못합니다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종료 전에 즐길 수 밖에 없어요 퍼니토 사이트 자체가 망했기 때문에 2월 28일 지나면 이 게임은 이제 아예 사라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전에 해봤는데 시작을 누르면 스토리 모드 연습 모드 아이템샵 나가기 아이템샵은 퍼니토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퍼니토 사이트가 망했으니까 이건 아이템은 못 구하죠 연습 모드도 있는데 연습 모드는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 모드로 하겠습니다 게임 자체가 길어가지고 캐릭터는 캐릭터는 지금 두 명밖에 선택을 못하네요 제인풍? 시유별? 얘로 골라볼게요 결정 맵이 9개인가 있는데 지금 이거밖에 못 골라줘요 일단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설산의 축제 준비 이건 눌러볼게요 확인 네 안녕 여러분 아주 로크 디시지 하신 것은 환영이오 에헴 앞으로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셨고요 짜잔 네 주사이를 던졌습니다 다섯 칸 같네요 빈 영토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토 무조건 사야됩니다 이 게임은 무조건 사야되고요 아 지금 세 명이 있거든요 지금 저 말고 나머지 두 명이 더 있어요 나머지 두 명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됩니다 네 상대방도 이제 영토를 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야되요 어? 다섯 칸님 나하고 똑같은 그건데 어어 아 이 상태에서 아 영토를 아 내 영토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이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암튼 이제 건물을 지어야되고요 아 은행을 지어봅시다 여기 여기다가 이제 은행 지어볼게요 예 은행을 먼저 짓고 이제 주사이를 던져줍시다 그니까 이 게임이 아우 뭐야 이게 아우 기껏 그니까 이 게임이 이제 그거 방식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부르마블 그러니까 이제 모두의 마블 그런 게임하고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게임은 이제 전투가 있어가지고 이거 전투 카드거든요 방금 나온거 25 사대 있는거 그게 아 방금 거기 다시 왔습니다 다시 사죠 뺏긴 영토를 다시 샀습니다 아 하하 하하 같은 장소에 또 걸리기도 쉽지 않은데 네 상대 방도 이제 치열하게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와 어우 또다 또다 쟤 아까도 걸리지 않았나 이번에는요 돈 낭비를 좀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거 살게요 이제 무기점 무기점 지어볼게요 무기점 짓고 그 다음에 아이템 쓸 수 있나 이게 아하 아직은 이 아이템을 쓸 데가 아닌거 같구요 네 여덟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와 상대방 영토가 들어왔어요 아 이건 진짜 오 어이 뭐야 MP10길 전투에요 3피가 승리했습니다 얘가 승리하고 얘가 지어가지고 아 현금이 700밖에 안남았네 어휴 상대방 차례가 됐는데 6칸? 8칸인가? 8칸이면 어떻게 돼요? 아 아 네 다시 제 차례 됐습니다 몇칸이야 몇칸이야 9칸 1 1 2 3 4 5 6 7 8 5 5 5 5 6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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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6 7 7 9 9 9 10 10 10 11 10 12 14 14 이게 이제 공격 속도는 빠르니깐 이걸 내볼게요 자 크리티컬 어! 뭐야 뭐야 엄청 센거 냈어요 어 이번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이번엔 네 아 이건 내볼게요 저는 지금 상대방이 이제 2,3,4,2밖에 없으니깐 좀 센걸 내보죠 저도 네 아직까지는 괜찮네 어 큰일다 어 어떡하지 이 지겠는데 이거 잠사면 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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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내는게 낫겠다 이걸 전략을 잘 써야되요 네 네네 이름 제가 이깁니다 이게 체력이 더 많아죽이 아 겨우 이겼습니다 아 어허 어허 크흠 다시 재차를 됐네요 주사위 3개 던지는 거 있어요 이거 써볼게요 몇 칸 가나 10칸이네 30% 업 무기 카드도 받고요 아 정확하게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됐네요 아까 10칸이라 했으니까 어 어 내 자리 왔어 네 2피가 승리했고요 이번엔 와 뭐야 아 나 영토가 별로 없는데 지금 어떡하지 세워진 위치로부터 인접한 지역에 세금을 30% 이거를 아직 인접한 영토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는 써봤자 소용없고요 아홉 칸 아홉 칸이 뭐지 오오오 좋았어 좋았어 무조건 사야돼 무조건 아홉 칸 상대방 HP 회복됐다고 나온거 상대방 HP 회복됐다고 나온거 아홉 칸을 아홉 칸이 아홉 칸이 예 수사히 던지기 전에 이걸 반드시 제 해 줘야 되죠 이번엔 은행을 다시 지읍시다 은행 다시 짓고 전투 신청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쓸모없는거 하고 바꿔오도록 하고 네 영토를 또 삽시다 좋았어 저도 이제 영토를 구간을 납니다 상대방들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좀 더 잘 진행을 해야되는데 어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상대방 HP가 회복됐어 상대방이 제 영토에 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갖다 바쳤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방이 전투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? 상대방이 제 Link 네 칸을 갈까? 네 영토에 들어가면은 내가 돈을 받나? 일단 한번 이걸 써볼게요 아아 이거지 아 지금 회복 카드가 있네 그러면 어 뭐가 좋을까 지금 어중간한게 이거거든요 어 이거하고 보자 이거 네 이렇게 합시다 어중간한 카드는 버려야 돼요 아 상대방이 또 영토를 쐈어요 어 이제 다시 재차를고요 다음에 어 이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전투를 걸 상황이 아니고요 흠 흠 흠 예 서로 뺏고 뺏기고 그러네요 어허 치열합니다 여덟칸 흠 흠 흠 흠 흠 흠 어 같은게 또 나오네 이게 뭐야 이게 흠 흠 흠 어 흠 이게 이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예 빈영토 있고요 빈영토 예 샀습니다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전투를 피하는 곳에 멈췄네요 쟤는 흠 흠 흠 싸움 걸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흠 흠 흠 카드가 뭐 있지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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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sne atmosphere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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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c sob 녹화 ㅑ 흠 어... 카드 보기만 되네? 이게? 어... 아무튼! 뭐 지워줍시다 그냥 뭐 지워주고요 어... 아까 뭐가 있었지? 이벤트 카드 두 장 받을 수 있는... 이거 안 지은 거 같은데? 어... 네 이거 짓고 네 칸? 어우!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아 2피가 승리했다고 나오고요 아... 와... 아깐 2피가 꼴등이었는데 지금 1등... 됐어요 그니깐 이 게임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... 어... 네 형토에 왔어요 어... 1 2 3 4 5 6 7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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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면 좋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? 무작위로 몇 칸을 이동할 수 있는 카드 이거 뭐예요 이거 써도 되나?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왠지 어... 그냥 던져볼게요 5칸 딱 여기 맞죠 이게... 아... 이게 왠지... 이렇게... 무작위로 하니깐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깐 이거를 바꿔볼게요 이건 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... 아 왜... 이거 왜 안 바꿔죠? 아 미치겠다 진짜... 아 이게 왜 나와... 아... 아 이거 같은 거 두 개 있네 같은 거 두 개 아... 아... 어느 영토에 전투를 신청할까요? 아... 전투... 아 맞다 여기 전투 건물이지 크흠... 그러면... 그... 3피... 2피가 지금 3피 형토에다가 지금 하는 게 낫겠어요 3피가 지금 3피가 지금 초록색인가? 초록색이 어데 있지? 3피가 지금 3피가 지금 초록색이 4피가 지금 5피가 지금 초록색이 어디있지? 3피가 지금 지금 가운데 여기에다가 이제 전투를 신청하겠습니다 어 지금 상대방이 약한 상태니깐 300 한 500 이건 좀 그렇고 300 이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때를 주죠 뭐가 좋을까 어 만만치가 않네 이번엔 이걸 네 어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게 회복시키는 기능이니까 아 아 아 회복시키고 나서 이거 공격카드를 고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전략적으로 에 이러면 이제 영토 뺏는건가 아 뺏진 못했네요 이기긴 했는데 뭔가 좀 어중간하게 됐어요 네 다시 지탈차례가 됐습니다 이 카드가 전투카드가 아 아 아 아 어휴 에어종간하게 남아가지고 여기서 5칸 뒤로 가면 안된대 5칸 앞으로 가면 안된대 그러면 에이씨 어찌게 돼 일단 던질 수 밖에 없어 6칸 갔네 6칸 여긴데 아 그러면 이거 무슨 카드야 전투카드가 2개 있으니까 3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아 아 체력을 회복시켜줘 아 아 딱 내경토였때도 오 오 쟤도 내 나한테 왔어 그 다음에 어 보자 뭐가 좋을까요 지금 아 지금 제 상태는 체력 회복 회복 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60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로 전투를 걸면 안돼요 네 회복됐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잘못했어요 이게 회복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집을 맵 중간지점에다가 지워야 남았다 네 어 이번에 어떻게 할까 이게 네 성공 이렇게 근데 이번판은 제가 질 것 같아요 카드가 좋은게 없어 이게 카드가 좋은게 없어 아 이번엔 내가 졌다 아 이거 어떻게 도전 어 뭐야 어 큰일났네 근데 아까 제가 이겼을때는 영토를 이겨도 영토가 제껄로 안됐는데 뭐야 이게 갑자기 왜 게임오버해요 어 왜 이게 게임순위 1위야 내가 1위가 됐어 1위던거 내가 어 갑자기 이게 게임이 끝나니까 좀 당황스러우네요 이게 어 1위면 뭐 제가 이겼다는 거에요 결국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암튼 이렇게 퍼니또 가기 이건 눌러봤자 사이트가 망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처음으로 눌러볼게요 그럼 처음으로 가겠죠 어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얘로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종료된 마당에 둘 다 써봅시다 어 지금 맵이 다섯 가지가 있나봐요 축제 준비 2가 있네 2 해볼게요 아까 1 했으니까 네 1 말고 2인데 지금 이게 약간 맵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예 영토를 사고요 지금 이상한 데가 있네 여기에 어 어어 좋았어 어 이번엔 4명이에요 지금 아까는 3명이었는데 맵 중간 지점에다가 해보 어 어 뭐지 아 제 차를 내야 아까 아까 맵 중간 지점에다가 해보 예 펑콘샵 이걸 짓는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서있는 여기가 중간 지점이니까 이걸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일곱 칸 네 한바퀴 돌구요 아 뭐예요 이게 이번엔 상대방이 4명이라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5명이나 쟤는 한바퀴 돌았네 쟤는 한바퀴 돌았네 knows 이어라 아 뭐야 사기다 10명이나 5명이나 아 안되겠네 이거 뭐있지 아 이거 벌써 쓰긴 좀 아까운데 던지보죠 여덟 칸 어 전투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해보자 흡지대 여기다가 신청해 볼게요 어 이번에는 500골드 써볼게요 500골드 써가지고 상대방 체력을 깎은 상태에서 이러면 좀 유리해지죠 돈은 좀 많이 쓰게 되죠 아 얘한테 이 카드 있네 이걸 낼 것 같은 불기를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요 어 4343이니까 이걸 내볼게요 저는 오 장풍을 써요 공격 참 귀엽게 한다 공격력은 똑같네 이거 카드인데 안되네 이거 내볼게요 아 아 아 그래도 방심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오 초사이언이 된다 넌 안 보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 네 마지막 어 HP 0을 만든게 있데 오 HP를 0을 만들고 영토 뺏었습니다 오 좋았어 와 우와 12컨 이번엔 재차려니깐 어 보자 아 그래 이걸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다가 은행을 재워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다 은행 찍고 11칸 어우 많이 간다 어허 어 이게 뭐야 이게 이 아까 그거 좀 미심적은 그 카드인데 이거는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받을 순 없나 이거 그냥 확인을 안 받을 수 있네요 어 얜 체육 체육 130이네 뭐지 6 아 30으로 갚겠구나 채워가지고 순간적으로 130이 됐는데 뭐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전투를 전투를 누구한테 신청하지 으아 나한테 신청하는구나 어이 큰일났네 어 전 지금도 115에요 스 이거 아무래도 시스템상 좀 뭔가 그런게 좀 있는거 같은데 암튼 이렇게 된 이상 암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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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 잡았어 이번에는 이건 내줍시다 성공 흠 흠 흠 흠 흠 뭐 네 유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다시 이제 제차를 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여기서 다섯 칸 앞으로 가면 좋군요 아 세금을 10% 아 그렇구나 여덟 칸 아 또 이게 나왔네 좀 글레이오네 미심쩍어가지구 이게 뭐에요 이게 어허 스읍 아 답답하다 어 내 자리 왔네 어 은행 은행 덕분에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전투카드가 뭐가 있는지 봐야지 전투카드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다 이게 좀 애매한 것 밖에 없어가지고 6칸이네 어 이게 뭐야 이건 이거 하고 바꿔 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 다운인가 인접한 지역에 이걸 바꾸는게 낫다 이걸 바꾸는게 낫다 이걸 바꾸는게 낫다 네 모르겠다 네 네 네 아 아 아 아아 저에요 지금 에이 1위가 됐어요 지금 어 다시 재차려 되겠구요 어 이게 뭐니야 이게 시작 타일로 이동할 수 있는 카드 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 있겠네요 체력이 간당간당한 그릴때 어 이번에는 이걸 던져볼게요 3개 어 워 몇 카냐 열 한 바퀴 도는데 이러면 오오 좋아 보자 뭐가 좋을까 이거하고 바꿀게요 이거 이 공격력이 더 높으니깐 한 바퀴 돌겠네 맞나 어 또 무슨 표네 아 어 그냥 안 받을랍니다 우와 우와 네 npc길 또 전투도 하고 있네요 그럼 재 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 차례가 됐구요 어 보자 여기서 아직은 익었을 때가 4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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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하고 바꾸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뭐가 좋을까 아니 보자 이거 두개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아 저게 멈췄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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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 오 체력이 간당간당한 애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전투를 신청해볼게요 아 3피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영토가 어디야 지금 내가 서있는 여긴가 보네 여기가 지금 3피인가 보자 아 헷갈린다 이게 아 헷갈린다 이게 2피 어디야 이거는 지금 제가 서있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500골드 쓰고 500골드 써도 되나 잠깐만 300골드 써볼게요 네 아 95가 됐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건 내둡시다 일단 이건 내둡시다 여기 세니깐 오우 두번째는 이건 내고 두번째는 이건 내고 두번째는 이건 내고 두번째는 이건 내고 더 mão 마지막으로 이걸 쓰면은 이제 shortened H-P가 제 R-P는 이제 이제 Of forty 오 0이 되겠죠 오! 이겼습니다 네 이 땅은 내꺼다 이제 아! 던질 수 있구나 이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아 5칸 앞에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8칸 아! 어 어 11 오더밖에 weiß 폴 아 4피하고 1피하고 나하고 4피하고 지금 같은 위치에 있었구나 겹쳐도 있었네 한바퀴 돈다 쟤도 어 돈을 내놔라 좋았어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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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6칸? 아 상대방 영토에 가는게 참 아 2피가 지금 1인데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그게 있네요 끝난 조건이 있었네 X13이라고 되어있고 13 턴에서 이제 끝난다는 뜻이에요 아 게임을 이제 맵 2개를 하니까 지금 방송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네 어차피 이게 서비스 종료되면 이 게임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사르지게 되니까 그 사르지기 전에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길게 찍고 있는거니깐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 안던져 상대방이 이거 주사일 갑자기 안던지네 어 뭐해 갑자기 왜이래 이거 갑자기 게임 멈췄어요 이게 왜이래 이거 이게 플래시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버그가 있는거 같아요 이것도 크흠 아 아 아쉽게 됐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결판을 못 냈습니다 두번째 게임 지금 아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게임이 멈춰버리네 이게 갑자기 왜이렇게 되는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놀려지나 아무것도 안놀려져요 아무것도 안놀려져요 이거 빼고는 아 예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아즈로크 tcg 퍼니또에서 만든 게임이었구요 이제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가 이제 서비스 종료가 되면 이 게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겁니다 굉장히 쉽지만 이렇게 예 예 사라지지기 전에 이렇게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 보드게임이라서 굉장히 재밌구요 전투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참 없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깝네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모드웨이 마블보다 이게 차라리 더 전략적이고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예 좀 아쉽네요 예 이렇게 아즈로크 tcg 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